섹션 1 오른발 포드 힙락 왼발 포드 힙락 오른발 쌈바워 또는 크로스 왼발 볼 사이드 리커브 다시 왼발 크로스 오른발 볼 사이드 왼발 리커브 섹션 1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오른발 포드 힙락 왼발 리커브 오른발 백호스 다스 왼발 마찬가지입니다 왼발 포드 힙락 리커브 백호스 다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오른발 피봇 4번에 1타 오른발 왼발 앞으로 크로스 셔프 왼발 사이드 리커브 크로스 셔프 섹션 3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오른발 사이드 리커브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반대쪽 마찬가지입니다 자, 사이드 리커브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1, 2, 3, 4, 5, 6, 7, 8 원부터 포드까지 카운트 해보겠습니다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2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3 1, 2, 3, 4, 5, 6, 7, 8 섹션 4 1, 2, 3, 4, 5, 6, 7, 8 자, 그리고 리스타트 있습니다 11번째 월 세바퀴 제 6시 방향에서 리스타트 되어있어요 네, 카운트 1, 2, 3, 4 하고 처음부터 1, 2, 3, 4, 5, 6, 7, 8 계속하시면 됩니다 1, 2, 3, 4, 5, 6, 7, 8